우리 설날은 어둡게도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 윤호 2018년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윤호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난 너가 너무 좋아 난 너가 내 룸메인 게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도 추억 추억 많이 만들어보자 사랑한다 윤호야 좋았다 좋았다 봉수 형 나 이런 거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며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룸메이트를 바꾼다면 저는 윤호하고 한번 써보고 싶어요 윤호 줄 거예요 네 윤호가 룸메이트가 신기한 물건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같이 있다보면 저는 바꾸기 싫습니다 박성하 형 성하 형이랑 같은 방을 써보고 싶어요 그런데 산이가 저를 너무나도 원하는 것 같아서 산이시는? 그대로의 산이요? 아 산이시는? 산이시처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나도 나도 성화 형이랑 쓰고 싶어 어 야 너랑 나만 너랑 나만 아니요 저는 됐어요 저 오늘 집 가서 그 성화 건담 다 뺄 거거든요 2라운드 끝 끊었어 끝 끊었어 잘 찍어야돼 준비 시작한 밑에 뒤에 해 알겠어 시작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에요 와 저희 인덕션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아 찾으세요 마고 루마 마이리마시옵까 유아 5, 6, 7, 8 こちらです 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사랑해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윤호야 우리 이제 씻고 옷 입어야 돼 하고 씻고 와요 그러면 윤호가 자고 있어요 윤호야 옷 입어야 돼 하고 밖에 나가서 뭘 먹고 와요 그래서 윤호야 일어나야 돼 한 시간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결이 뭔가요 한 시간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결이 뭔가요 저만의 방법은 이제 이제 보울 있잖아요 여기에 가득 채워서 먹는 거예요 아 햄스터처럼 햄스터 엑스터 에이티즈 研究 하코어이네 ocrite ㅋ 나는 무술쟁해지자 어? 무술쟁해지자 모연 이렇게 다이 모연 꿈에서 꿈을 꿈듯이 넌 찾아서 헤매다 길을 잃어가 다신 깨지 못할 너랑 굿네 아 불을 와요 전 마이크가 두 개예요 산 윤호 왜 그런지 아세요? 윤호가 배여설하는데 정신 화장실 갔어요 윤호 안 왔어요 언제 오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뭐하는데 윤호가 안 와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윤호 마이크 코너 바운드 정말 애용했었어요 안에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잘 못 입어요 안에 안 입어요 아무것도 저는 편한 옷만 입어요 가운만 입어요 가운만 입는 게 제일 편해요 잠깐만 제가 볼 때 부끄러워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 은이 속옷을 입는답니다 하나 다치지 말고 건강히 알지? 뭔가 감회가 새로워요 지금 이렇게 팬미팅을 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렌치프라이랑 감자 뭐 감자튀김과 네 감자튀김과 여기 가운데 소시지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희귄물을 다 먹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얘가 너무 춥잖아요 바로 이거 따뜻해요 이리 와 이거 뒤에 색깔 이렇게 다 따지는 게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 아 그래?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연수기 때부터 팬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산씨의 시버 요즘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 에이틴이가 시버의 근황을 궁금해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산씨에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지니 연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씨!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산입니다 혹시 산씨가 요즘에 시버와 불화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음.. 제가 요즘 윤호씨가 준 새로운 인형 친구가 생긴 거는 사실이지만 나 윤호 날개짓 봤어 날개짓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요? 요? 아 나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들어간 되게 되게 청순하고 흑히하고 청량했어 강아지 뭐해 넌 여기 아니야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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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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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애기같다 이놈 너무 좋아 역시 내 강아지 귀엽죠 멍멍이 같아 역시 내 골든리 테이버 제가 기르거든요 제가 2층 침대 쓰는데 제가 1층인데 제가 밑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그냥 위에서 밥 던져주고 놀아주고 귀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하나 둘 셋 무대할 때 와 헤이맨 헤이맨 디스 이즈 정순환 헤이 룩에러스 헤이 해야지 해야지 하나 둘 셋 정순환으로 내가 그렇게 좋아? 부끄러워서 이번엔 저 먼저 얘기할까요? 오케이 일단 항상 끝 끝 끝 끝 오케이 해봐 유노 오늘 너무 귀여워 저도 유노 언니 약간 유노는 약간 좀 화분 약간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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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는 머리 약간 화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않을까 그리고 비대면 콘서트인 만큼 저희가 비대면 핸드폰 거치라고 침 하하 이래 니евич 경찰에 그들은 한번 그들은 연애 장면 널 난 뒤집어 유현씨 다리 집어먹어버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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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지 3번은 뭐야 3번은 3번은 뭐야 너 1분이 나 바꿔도 돼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사이좋다 유나야 이리와 저희가 같은 룸메이트거든요 뭐야 뭐해 구하러 갈게 여기에 내리는데 기절이 가능해? 유나야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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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구해줘 구해줘 하나 장만하려고 몰래서 봤는데 우리 댕댕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댕댕이라니 너 댕댕이 아니야 에이틴이꺼지 선 넘네 산이 넘어간다 산아 안녕 지금 저 눈 눈매는 무조건 산이거든요 산아 산아 형이 춤을 추면 우리가 뭔지 맞출게 아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제 넘는 애들만을 탈라 오케이 세이만해 세이만해 세이만 아아 두두두두두 ix Phoenix 이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역시 산이 아버지 굿머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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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하냐 거기서? 감성을 불태우는지 손 조심하시고 걱정 마세요 윤호에 집중하는 모습 나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고마워 3 2 1 됐어요 자 음식을 만들 때는 아침 최종 정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뱀다 일어나 일어나셔야되요 누가야 지금 오우시 여기가 깨우기 힘든 방인데 시청자님들께 인사도 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어깨? 눈 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돼요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우소우소우소우 스윗가이시네요 좋습니다 어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응 색이 짭짱 올리라니깐 하나 더 먹어 너무 맛있어 이거 갖고 뭐 저 얘기하면 돼 이건데요? 아 그래? 같이 데뷔하는 거에요 너무 맛있다 와... 다음! 너 뉴이 먹어볼래요? 오늘 집 뭐 샀어요? 소시지에녀 칩 우리가 TO 휘떼 аче journey 손아씨 안녕하세요 이게 사pet이 이 중 thoughts Config 오랜만에 많이 늙으셨어요 지금? 네 많이 늙었어요 지금 주름 봐봐요 지금 어떻게 하실거에요? 주름 어디에 많아요? 어.. 지금.. 오.. 너무 잘 보이는데요? 보실래요? 오.. 오..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600원 주름돈 하나 사온거니까 2천원 남은거에요 내가 하면 좀 안실뻔했는데 그죠? 진짜 뭐했는데요? 지금 저와 홍중이형이 짐을 싸는 동안 산이는 자작게임 너는 짐 안싸? 산아? 귀찮아 지금 빨리 싸야돼 우리 곤출국이야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비디오 비지엠이 비지엠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노래 너무 좋은거 같아요 저희도 윤호씨가 너무 좋아요 저도 사실 좋아요 너무 강아지 같아서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여기가 내 자리인데 오늘 누빵이요 이제 저희 마치 내 집 안방에서 하는 것 마냥 편하게 해볼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이 안편한데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진짜 하고싶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전.. 전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해요 저도요 자연달까? 전 즉시 아 빨리 bill 네 예 안 야 네 하지 나 어떡하 My hero 내가 기억하세요 내가 기억하는 거 다 나 진짜 안녕하세요 헬로쌤. 난 아직 메이크업 안 받아서 나 못 찍겠어. 왜? 부끄러워. 내가 내가 불러지. 그니까, 그니까. 안뇽? 안뇽? 내가 줌하고 있어, 지금. 줌하지 마세요. 너 미드 초코라니까, 위도야? 아니야. 야, 우리 황쌤도 너무... 안돼? 너무 귀여워.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상아? 미안했어. 너 뿌리가 지금 초코야? 어, 뭐라고? 어? 뭐라고? 미만해. 졸려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에이틴이랑 누워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난 다음에 태어나면 너로 태어날래. 왜? 키 크고. 잘생겼고. 잘생겼고. 그만해. 하지마. 진짠데? 나도 너로 태어나면. 참, 참, 참. 아, 뭐야. 이거 뭔데다, 이거. 너 뭐냐? 난 너의 마음을 믿을 수 있다니까? 아, 왜? 왜 피해?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면 안 되냐? 하나, 둘, 셋 해줄 거지? 아, 해줄게 해줄게. 하나, 둘. 으악!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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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도 되잖아? 돼. 진짜 귀여워서 봐준다. 응? 한다? 응. 오, 정신이 번쩍 뜨는구먼. 안 돼. 안 웃겼어. 비비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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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참, 참, 참. 오, 정신이 번쩍 뜨는구먼. 왜 피해? 깜빡이 죽겠구나. 왜 살짝 때려? 어? 이거는 뭐 AT&T를 위한 거였어. 으이구, 스위트 해! 으이구, 스위트 해! 으이구! 내가 많이 봐줬다 맞아 역섬력이 있어요 역공력도 있고요 왜 삐졌어 또 이번에 진짜 셋 하면 쳐라 이번에 진짜 셋 하면 쳐라 하나 둘 이런 거 없어 여기서 셋 하면 칠게 셋 오늘의 승자는 윤호 대망의 장식해야지 빨리 아니야 마지막은 이제 마치지 말고 하자 마지막은 이제 모자면서 끝내야지 너무 뻔뻔 안심해서 마치지 하나 둘 셋 나야문 스타인 cd가 나야문 스타인 cd가 두 장이 와 케찹 예술로 뿌렸다 진짜로 그죠 어제 염색했어요 엊그제 염색했어요 진짜 맛있다 각각 뺏고 싶은 파트 있어? 아 네 그거 닉네임은 최산 코에서 등산함 최산 코에서 등산함 네 아 이거는 그러면 유노만 뽑는 걸로 하죠 아 제가 뺏을 수 있다면 저는 어 뭐요 뭐 장인사람 하나도 찍었잖아요 오케이 저는 그러면 산위에 이거 이거는 약간 조금 얄밉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해주세요 내 말이 닮았다고 해봤어요 오 잘하네요 잘하네요 진짜 애매워요 좋습니다 어우 진짜 보기 너무 좋다 또 한 명만 타고 내가 이 사람 파트를 내가 뺏고 있어 에이티즈니까 80살까지 할 거예요 에이티즈 80살 넘으면요? 네? 80살 넘어서요 80살까지만 할 거예요? 진짜 실망이다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곤란하다 80살까지 할까요? 80살 역시 아 지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다음 이어서 가주면 돼 진심이 아닌 단어는 없어 진심이 아닌 단어는 없어 뒤에 가 볼게 파이팅 아 이거 딱 갔다가 여기서 먹어도 있다가 레어로 드시겠습니까? 미디움으로 드시겠습니까? 미디움! 미디움 오케이 진심이 없으면 좋지 정신이 없으면 좋지 정신이 없으면 좋지 두, 세, 네 여전히 정신이 없으면 좋지 저기바다 으흐흐흐흐흐흐 네다 길을 잃어가 다시 깨지 못할 너란 꿈에 살아 에브리데이 헹 마치의 꿈에서 꿈을 꾸는 시에 내 잔여서 해 내가 길을 잃어가 내 손 깨지 못할 거라 꿈에 타 Everyday in love I don't know you 미치가 없던 너를 찾아내라 Please call me anytime as you want Baby 따뜻한 두 손과 뜨거운 가슴이 언제든 기다리고 있어 Let's pick up the phone Oh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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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me my lady Baby 하나야 안 될 그대 Hey Nothing without you my love Baby oh baby baby 저 멀리 하얗게 일렁이던 아련한 듯한 불빛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저곳에 Oh yeah yeah 아침은 누구냐고 묻는 듯 깜빡거릴 때면 나도 지그시 눈 감으며 만날 수 있길 기도 해 저기 밝은 맺을 따라서 가다 보니 we not too 눈도 빛나고 있는 날 향해 watch us 지나온긴 아픈 어두운 것이 따라와도 we gonna light up 더 멀리 빛나는 곳을 향해 we gonna shine 걸음식 점점 가까이 그럼 저는 지금까지 ADC의 윤호 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